하이 정보팁인데 정보팁이 많이 남아줬다 하이 또 다른 장면인 정보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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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지야 어제도 술 마시지? 맛있지 안 맛있겠냐? 쟤 왜 그런거냐? 발견 좀 해 정세열 이게 맛나 싶다 이게 맛나 싶어? ㅈㄴ 나 틀렸지 기관을 바로 잡아야지 너? 집채기? 죄송합니다 죄송합니다 앉아도 될까요? 제이수 왜 늦게 왔어요? 아 그 그 오늘 촬영 준비돼가지고요 아니 왜 늦게 왔냐고 아 그 그 오늘 이따가 촬영 있어서 그니까 왜 늦게 왔냐고 물어봤는데 야 정세열 지금 국회사 때 카톡 왔거든? 저기 사장님 제가요 오늘요 있잖아요 오늘 고은이가 아파서요 괜찮을까요? 야 정세열 이게 맞아? 야 아니지 이게 맞아 이게? 어? 거꾸로 돌아가니 거꾸로 돌아가니 야 퀴업 도움을 한 번 이상하지 아니 제이씨 그래서 촬영을 촬영을 늦게 해서 늦게 왔다고요? 죄송합니다 아니 무능만 해서 저러려고 계속 말 돌리지 말고 죄송합니다 야 정세열 빨리 이제 핸드폰으로 그만하고 이제 회의 좀 해라 야 할 게 뭐냐고 아 진짜 있다 어? 어? 지금 종이 떨어져 오셨어 헤헤헤헤헤 안녕하세요 혜서씨 네 왜 했었어요? 아 저 카톡 했는데 카톡? 못 봤는데? 어? 그리고 저번 주에 제가 말했는데 오늘 느끼고 언제 말했어요? 저번 주에 말하면 돼요? 네 회사 맘대로 해? 출근을 똑바로 해야 될 거 아니야 맘대로 해 출근을 카톡 보내면 다 돼? 어? 현서씨 아 또 감정적으로 해 네 감정적이야 현서 이런 거 얘기할 때는 감정적으로 깜짝이야 아주 감정적이라고 하시지 마세요 잠깐만 왜 왜 왜 왜 왜 그래 왜 왜 상황극이잖아 네 이랑 썼어요? 아 아 예 저번 주까지 아니 아니 저번 주까지 3개 써보라고 했죠? 예 그게 오늘 촬영 있어서 재희야 대답을 해 그래서 그 딴 얘기 하지 말고 오케이 그럼 일단 볼게 기회가 현서야 네 100만짜리 한 거 나오고 싶어? 조회수 100만짜리 한 거 나오고 싶어? 그러면 가서 커피 깨끗하게 씻어가지고 시원한 물 싹 한번 쓱 한번 떠 봐봐 물 떠 봐 텀블러 있지? 어 더 깨끗이 씻어야 된다 어? 싫어? 안 봐 뒤로 오케이 시원한 물 어 좋았다 시원하다 좋았다 오케이 100만원 한 번 가보자 보자 아 이거 정말 재밌을 것 같은데 뭐야 씨 핫도그가 빠른 내 씨 이거 안 써 왜 이렇게 재밌게 찍어서 핫도그에 묻혀서 언제까지 가려고 그래 그때 사장님이 핫도그에 묻혀서 봐야 된다고 아 재밌어 다 했어 내가 새로운 걸 다시 해 너무 진부해 맨날 똑같은 거 똑같은 거 사장님이 아이디어 하는 거 주시면 안 돼요? 너 채널인데 네가 해야지 왜 이렇게 채널에 관심 없어 사장님 수익 떼가시잖아요 이거 어쨌든 재미없으니깐 다른 거 오늘 해가지고 다시 해보세요 네 네 안녕 안녕 잘 따갑니다 저.. 저... 저거 하나 저거 맞냐? 아 저기 저기 현서 씨 제보가 들어와서 그런데 아 예 고양이를 왜 보는 거예요? 네? 현서 씨 네 네 아니에요 래퍼가 꿈이에요? 아니요 그럼 사무실에서 내봐요. 아 예 감사합니다. 그게 아니라 이따 촬영이 있어서 그러니까 고양이 촬영을 하는 거냐고요? 아니 촬영이 있는데 준비를 했어요. 아니 재희야 묻는 말에 대답해 봐. 묻는 말에 대답해. 어? 묻는 말에 대답해. 야 정재열! 너무 그러지 마. 재희가 저러고 싶어서 저러냐? 너무 그러지 마. 아 예. 내가 X대는 거 한번 보여줄게. 아와 나만. 내가 X대는 거 한번 보여줄게. 아 잠깐만. 세 번째 거, 세 번째 거. 내 인생 곡. 아 너무 좋더라, 너는. 이거 봐. 아니 현수야. 예. 이거 따라해봐, 따라해봐. 이거 지금 따라해봐, 할 수 있지? 아 아 저 못해요. 아 빨리 해봐. 아 모르는 하나 찍게, 빨리 해봐. 진짜 잘 못해요. 아 빨리 해봐, 빨리 해봐. 못하겠어요. 왜? 아 진짜 못해요. 아 진짜 못해. 난 이걸 먹어서 영감을 받아 항상. 재희야, 너는 맥두를 맥까니? 그거예요. 어? 알게 아니라. 난 또 중독이야? 이쪽 차연이. 무슨 중독이. 감사합니다. 아 이거 또 한다, 또 한다. 아 재미없다. 일해라. 일 좀 해라, 너네. 걔는 다시 써라. 네. 효과차이냐? 걱정 Ai 현딘 여ämän신. 일은 한 일 Adobe prestation. 승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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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별 살아온 물 한번 싹 뚫어서 갖고 와봐요. 아 싫어? 싫은 말고? 아니에요. 네? 사장님. 사장님. 어? 이따 현서 콘서트 3시에 예매 있어가지고 예매 좀 하고 가도 될까요? 아 일정에 썼어요? 안 쓸게요. 아 미리미리 써야지 안 돼. 안 돼요? 아 안 되지. 야 회사가 왜 그만이냐? 왜 미리미리 써야지. 이따가 촬영이 있어. 야 안 돼. 너네 앉아봐. 우리를 위해서야? 너네를 위해서잖아. 아니 알겠다고요. 아니 너네를 위해서 그렇게 감정적이면 이해 못 하지. 알겠다고 시키는 대로 다 했잖아요. 뭐랬는데? 아 돈 났어? 아 오늘 안 났어요. 아니. 아 또 추운 감정적이네. 아니. 그게 아니라. 아니 근데 나오고 계시면 나오지 마. 그냥. 아휴. 끝나고 쏘리는 왕시한 거잖아. 저도 얘기를 듣지 마. 재희야. 너네 그게 문제야. 거기서 또 술만 쓰러 간다는 말이 나오니? 술을 왜 맨날 그렇게 먹으면서 나한테 활용을 안 도와준다고. 아. 네. 아 좋다 좋다 좋다. 그래요. 잠시만요. 잠시만요. 맞아요 이거 촬영 좀 갈게요. 학교에서 찍어야 돼요. 촬영도 갈게요. 잠깐만요. 아 이거 써야 돼요. 진짜 써야 돼요. 아 진짜 붙였어. 아 진짜 붙였어. 맞아 붙였어. 일이 먼저야. 일이 먼저라고. 야 보세요. 찍어도 돼. 찍어도 돼. 찍어도 돼. 찍어야지. 아니 찍어야지. 안 찍어요. 아 찍어요. 하고 없어요. 자 찍어. 저 손 안여. 제 손 안여. 찍어도 돼. 아 오케이. 그러면. 찍어도 돼. ięcy야. 주말아 데이트 같다. 주말아 데이트? 주말 데이트? 야 그러면 이렇게 하자. 정세혈이 강제히 촬영 앞으로 다섯 개씩 실현하는 걸로 도와줘. 오케이. 구로퉁쳐. 오케이. 오케이. 괜찮아 괜찮아. 진짜 괜찮아. 오케이 하나 뽑았고. 아 다 뽑았네. 오케이 건졌고. 좋았다. 좋았고. 아싸. 연정 씨 그거 일정 좀 체크해줘야 이거 체크? 응. 공동에서 싹 하면 1위 급상시 싹 하고 윽 올라가서. 오케이 좋았다. 좋았다 좋았다. 사장님 사장님. 촬영 누구부터 해요? 몰라. 야 선생님 나 살 빠졌지? 봐봐. 빠지 않았냐? 최영남. 오늘 뭐해? 몰라. 오늘 뭐해요 사장님? 몰라. 내가 도와줄까? 어떤가요? 사장님 도와줘? 네. 사장님 도와줘? 네. 네 사장님. 어 사장님 살 빠졌어요. 빠졌지 진짜 빠졌지? 네. 동현아야지! 와 진짜 잘한다. 한 번 하지? 만져봐. 만져봐. 빨리 만져봐. 진짜 잘했어. 그치? 네. 우선 딱 팔팔팔하게 16개 하고 시작하시면. 아니 혼자 해, 혼자 해. 아 그니까 네가 멸친 거야. 아 잠깐만. 15개 있잖아. 이거만 한 거 가자. 잠깐만. 오케이 오케이. 촬영 누가 남으로만 들어왔고? 정말 열받네. 오케이! 가자! 좋았다. 오케이. 남자를 바꿔봤다 콘텐츠를 진행할 건데요. 뭐라고요? 남자와 여자를 바꿨다 콘텐츠를 할 거예요. 네? 천천히 올려, 천천히 올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오케이. 여기 뭐라고요? 오늘의 콘텐츠는 남자와 여자를 바꿔봤다 콘텐츠를 할 건데요. 언니 언니 또 여자한테 DM 보내요. 아 오케이 오케이. 뭐라고요? 뭘 바꿔요? 뭘 뭘? 뭘 바꿔요? 자 시작할게요. 오케이. 자 오늘의 콘텐츠는 남자와 여자를 바꿔봤다 콘텐츠. 아 싫어. 아 싫어. 아 싫어. 뭐야 싫어. 자 썸네일 지울게요. 직접 찍을게요. 찍혔어? 오케이. 오케이 나왔어요. 오케이. 오케이. 그럼 이제 이거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처음 평생시에 하는 말투랑 네. 행동을? 죽겠다. 큰일내봐. 내가 미팅 잡혔다. 까먹었다 어떡하냐? 아 그럼 가야겠다. 나 문 닫아 잘해봐. 나 어떡하지? 간다. 갈게요. 아 잠시만요 잠시만요. 네. 아 주식 그만 보고. 아 주식 좀 그만 보세요. 아 주식 좀 그만 보세요. 아.. 자기야. 아.. 자기야. 자기야. 어? 동족 있냐? 아니. 동족 있냐? 네. 어 자기야? 에이 오늘 뭐해? 에이. 에이. 자 오늘의 콘텐츠는 나 혼자와 여자를 바꿔봅니다 콘텐츠. 어? 내가 그냥 잘하자. 어? 하... 너 촬영 털려야지. 아 진짜 종재를 또 시작했어. 아 종재를 또 시작했어. 아 눈 좁아졌다. 지금 좁아졌어. 아 좁아졌어. 야 너 뭐라고 할 줄 아는 게 없니? 야 좀 뭐라도 해봐. 뭐라도 하잖아 지금. 뭐라도 하잖아 지금. 누구야? 이건 뭐야? 괜찮아요 촬영해도 돼요. 괜찮아요 촬영해도 돼요. 카메라 다 바꿔주세요. 알게 하겠네요. 촬영해도 돼요. 주말에 데이팅 와봐. 주말에 데이팅. 주말에 데이팅? 뭐야 학교에서 어디 갔어? 어? 센서가 갔는데? 에? 말도 안 하고? 대정 씨한테 말했다고 했는데. 야 정세열. 네? 같은 거가. 말도 안 하고 피부과 광고하니까 어떻게 생각해? 하니 맞냐? 하루베리야. 네. 그렇지? 내일 뒤졌어. 나 뒤질래? 너 뒤질래? 왜? 내가 언제 그렇게 했어? 왜? 내 기억 속에 너는 이래. 그리고. 서로를 알아보기 위한 거울 치료를 했는데. 치료가 좀 많이 된 것 같아요. 거울이 완벽한 거울이야. 완벽한 거울이야. 저는 첫 번째로. 네. 되게 많이 반성했고요. 뭘 느꼈어요? 저 스스로 많이 들어봤어요. 이렇게 툭툭 내뱉는 그 한마디가 누군가에게 상처로 다가올 수 있겠구나라는 말이죠. 그렇게 해서 연서 제이한테 좀 잘해주고 가까운 사람이라 그래서 우리 친절하게 말고 친절하게 하긴 하되 너무 말을 심하게 했어요. 내가 언니 그렇죠. 이게 캐릭터를 좀 살리기 위해서 제가 좀 먼저 욕을 베고서 김우 씨 생각했던 것 같아요. 아니 근데 베스트는 저는 그거였어요. 이거 누가 계획했어요? 이거는 누가 계획했어요? 네가 계획했지? ㅅㅂ 진짜가 무슨 얘기야 그거는? 여러분들 이게 편집돼서 그런 거지 김우 씨 네가 했지? 강하네. 김우 씨 했다 그러면 저 X 같더라 이러고 피드들이 했어요. 그러면은 오케이 갑시다. 해야지. 오케이 좋았다. 센션으로 한번 해보자. 센션 네가 중요해. 독불장군이에요 완전히. 아니 저 치료가 아니잖아 이제. 서로 다른 건데 왜 타깃은 다 저래요? 아니 너가 왜 말해? 난 한계없이 MVP 하고 있어. 아직도 그 처분이야? 제이? 제이? 제이는 뭐? 견절로 사니까 진짜 편한 것 같아. 공성 편해. 이런 거 봐. 근데 제이로 사니까 센션 생활 재밌는데요? 각자 생활이 좀 재밌는 것 같아. 나도 센션으로 사니까 스릴 있어. 대충 노래 듣고 기획안 좀 끌적거리다가 옆에서 싸우는 거예요. 불구경 한 번 좀 쭉쭉 하고. 권규동이 질환 한 번 하는 거 쏙 들으면 스트레스 한 번 삭 받고. 재밌네. 좀 고양이 유튜브 보고 뭐 물어보면 모르는 척 때리고 태어날 때 웃고 권규동을 살아보니까 어땠어? 마음에 병이 생길 일이 없어. 사람이 되게 할 말을 다 하고 산다는 것이 얼마나 인생이 중요한 것일지를 느꼈어요. 담아두지 않는 것에 그런 것. 공식 스트레스 받을 때마다 이거 한 번씩 합시다. 진짜 한 번씩 해주세요. 전 못 했어요. 전 죽인 게 너무 많이 못 했어요. 반성을 좀 할게요. 앞으로 이제 이렇게 살면 안 되겠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럼요. 그 이어서 합법적 반차로 코카스 가는 거 찐을래. 코카스가 잘해오니까 내가 뭐라고 할 말이 안 돼. 우리 한번 잘 해보자. 네. 저 오늘 6시 반에 피부과 진짜 찐으로 나 진짜 찐으로 나 진짜 찐으로 수요일이 항상 가는 날이에요. 근데 이게 오늘 가는데 오늘 얘기를 하는구나. 아 근데 6시 반에 딱 나가면 돼요. 오늘 피부 치료 가고 내일 늦으면 안 되는 거야? 원래 이상하게 그냥 싹치세요 이렇게 하시는데 아 이거 무슨 말씀을 하셔도 돼요. 안 하셔도 괜찮으시겠어요. 아니 괜찮지는 않으시겠고요. 저는 이제 반성했고요. 어 피부 치료 잘 받고 너의 자기 개발의 일종이라고 생각하고 믿을게. 어? 네네네. 꺼져.